실제로 설명을 하자면 얘는 좀 다른 복합이 있어요 핵심인데요, 뭔지 볼게요 여기다 올려놓고 사용방식은 복합이에요 올려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일단 세 가지로 딱 제 실례죠 최근에 받는 거죠? 근데 얘는 질문을 하잖아요, 이렇게? 그러면 질문 선택이 나오고요 이때 링크 페이지를 줘요 이 페이지하고 이 번호는 한글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비슷한 데로 옮겨가요 어디서 참고했는지 모르죠 영어로 된 기계가 많거든요 기술자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문자, 정확히 나와요 한글이라 그래요 이게 3.5%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4.0이 들어오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3.5%의 한계죠 그러나 이런 논문의 이거 같은 경우는 링크가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요 플러그인은 이렇게 참고해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선고했습니다 하고 페이지 수를 알려주고 그래서 플러그인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얘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요거 파인 튜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알고리즘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키워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따라가죠 특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얼마하고 얼마를 쓰면 그것까지 다 했다가 비워버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는 두 개의 파일만 할 수 있고요 얘가 처음에는 얘가 제일 먼저 생긴 사이트고요 챗PDF닷컴이 제일 먼저 생긴 사이트가 경쟁적인 사이트는 그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쓸 수 있게 했는데 지금 확 줄였어요 얘를 많이 쓰니까 얘가 조금 더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 제안의 질문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링크를 주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.5의 경우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페이지에 대한 참조 링크를 제공한다는 거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클릭하면 그 부분은 나와서 보이십니다 한국 교회를 깨운 설교자 이 부분인데 30페이지를 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안 맞죠 이 위에 부분에 몇 가지 키워드들이 겹쳐요 단점은 이제 상체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보다 요약 내용이 아닙니다 요약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차별하기 위해 이렇게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계열을 보거나 전화할 때 저는 챕피드에프다 그럼 여러분들도 훨씬 더 좋다 세 번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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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